지난주 목요일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소품총이 발사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빈이 촬영장에서 리허설을 하던 중 카메라를 향해 사격을 하는 장면을 연기했는데 소품총에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를 잡고 있던 촬영감독 할리나 허스트가 복부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감독 조엘 소자도 어깨에 총을 맞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조감독이 배우 볼드빈에게 총을 건네며 실탄이 없다는 뜻인 콜드건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볼드빈이 제작자로 나선 이번 영화 러스트는 19세기 뉴멕시코를 배경으로 한 서부영화로 부모를 잃은 13살 소년이 자신과 동생을 지키려고 싸우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작진은 촬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볼드빈에게 소품총을 건넨 인물은 조감독 데이브 홀인데 현재 이 조감독에 대한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촬영 스태프들은 데이브 홀이 과거 다른 영화 현장에서도 안전회의를 열어야 하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촬영장에 무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미국 배우노조에 따르면 총기 촬영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우선 총기 안전을 확인하고 조감독이 다시 이중 확인을 한 후 배우에게 건네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우발적 사고로 보고 볼드윈과 조감독에게 형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알 수 없다 말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사고는 영화 촬영장에서 쓰는 소품용 총과 공포탄의 안정성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며 미 영화 산업에서 총기 관련 규정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영화 촬영장에서 쓰는 소품용 총기 관련 규정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